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Node.js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인 Synchronous와 Asynchronous 한국어로는 동기적과 비동기적의 차이, 또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왼쪽부터 우리가 현실에서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을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그럼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일이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일을 하고 또 다음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,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어떠한 일이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10시간 동안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물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시키거나 컴퓨터한테 그 일을 시켰다면 그러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10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일을 시켜놓고 일이 끝나면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맡겨놓은 쪽과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쪽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이 처리되면서 그 일이 오랫동안 처리되어야 되는 경우에도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동기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 동기적이지 않다라는 뜻에서 비동기적인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de.js는 비동기적 처리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비동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효율적이지만 매우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Node.js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초심자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비동기를 극복해 봅시다